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현실화 가능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준공 시점에 정부의 미분양 주택 보유분을 시장에 재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사용할 정부의 즉시 가용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내 전역에 쌓인 미분양 주택의 가치는 27.3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기준 47.3조 원입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분양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재원 여유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입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스탠스는 구축 거래 및 친축 분양 시장 하단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금리 환경에서 가계의 주택 수요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 단기 반등 재료로 충분하나 장기 수세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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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